열두 번째 포인트는 실내디자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내디자인의 요소와 실내디자인 프로세스, 실내 계획에 관련된 이론전 지식 부분이에요. 실내디자인 영역은 보통 실내 공간에 대한 목적과 기능에 적합하도록 하는 디자인이고요. 주거용, 상업용, 작업용, 공용 공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내디자인의 조건은 인간이 생활하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 환경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 기능적 조건.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적합하게 맞춰줘야 된다. 환경적, 정서적, 기능적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요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닥, 천정, 보, 기둥, 벽, 개구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안에 장식적인 요소와는 가구, 조명, 색채, 액세서리, 디스플레이 이런 내용들은 장식적인 요소로 들어가게 돼요. 기본적인 요소와 장식적인 요소 어떻게 구분되는지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내디자인 프로세스 한번 쭉 단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기획을 할 거고, 기획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과 기본 설계, 여기서는 설계가 들어있어요. 실내디자인에서는 독특하게 설계가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그리고 감리라는 단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리 과정, 계획에서는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감리 부분들이 좀 앞에 부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고요. 실적인 제작에서는 프로그래밍, 디자인, 시공이라는 것과 사용 후 평가 부분이 있다는 것. 좀 단어들이, 좀 새로운 단어들이 좀 들어갔죠. 그래서 앞에 했던 시각에서는 우리 출판에서는 뭐가 있었냐? 인쇄라는 과정, 인쇄에 대한 과정들이 좀 있었고, 제품에서는 제작하는 과정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실내에서는 설계와 감리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좀 다르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비슷비슷한데, 약간의 시계의 특징들이 좀 보일 거예요. 실내 계획에 관한 이론적 지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공간의 형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전시장이나 이런 것들 많이 다녀보셨을 텐데, 그걸 좀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비교해서 보시면 더 기억에 잘 남으실 것 같아요. 우선은 직사각형,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공간적인 구성일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전시 형태로 공간 형태가 단순하고 확실한 성격을 갖고 있죠. 원형 형태 가보셨나요? 중앙을 중심으로 전시가 가능하고, 고정되는 축이 없기 때문에 방향감은 잡기 조금 어려워요. 부채꼴 형태의 전시공간, 관람자에게 다양하고 많은 선택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형태죠. 소규모 전시에 보통 적합한 그런 구조예요. 자유형의 전시공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조망이 가능한 한정된 공간에 되게 적합하고, 규모가 큰 전시공간에는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실의 조합형 같은 경우는 관람자 동선 유도가 좀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아마 유도사인 같은 거, 벽면이나 바닥면의 동선 유도사인들을 보셨을 거예요. 전시 방법 한번 볼까요? 디오라마 전시, 파노라마 전시, 아일랜드 전시, 하모니카 전시, 요즘 전시들 구성들이 되게 다양해지고 있죠. 전시가 요즘에 똑같은 예전처럼 그냥 갤러리의 벽면에 쭉 놓여져 있는 전시가 아니라, 각각 다양한 구조,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이 접합된 전시 방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디오라마 전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디오라마 전시 같은 경우는 현실감 있게 공간감과 시간상황을 연출하는 전시 방법이에요. 모형이나 현물로 전시하거나,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영상 등을 원근법을 통해서 전시하는 방법을 디오라마 전시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은 전시장이나 박물관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그런 전시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파노라마 전시, 크거나 긴 주제를 연속적으로 이어서 전경으로 펼쳐지도록 전시하는 방법, 큰 박물관 같은 데서 많이 보셨던 그런 전시 방법입니다. 자, 아일랜드 전시는 전시물을 중심으로 공간적인 전시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법, 아일랜드 전시, 하모니카 전시, 크기, 비례가 동일한 전시물을 반복하여 통일되게 전시하는 방법을 하모니카 전시라고 불러요. 전시방법, 이런 전시방법들도 있다는 거, 좀 독특한 특수한 전시방법들인 거니까, 이런 용어들도 알고 계시면 시험 볼 때 좀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